자 이제 여러분들 랜덤 플레이댄스 이제 잠시 후에 함께할 예정이군요 여기 나오네 여기서 나오네 그 전에 여러분 더욱더 무대를 통한 기타육을 우리 팀을 쏟아주겠습니다 자 예예예 그리고 전병철 오드 비전 이어서 갑니다 렛츠고! 이거 언니도 치우거나 기타처럼 다 올린다 아 그러네 부짐 부짐 자 이거 얘를 더 올려야 되나 봐 혹시? 그거는 상황을 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느낌은 좀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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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폰이 그냥 완전히 의장량을 했는가 봐. 조금 빼라는 것 같아. 랜덤폰이 좀 빼고. 이걸 사이즈로. 여기 있다가 하나 묶어줘야 할 것 같아. 여기는 잘 봐줘야 할 것 같아. 근데 랜덤폰이 하기 전에 아마 랜덤폰 한 번 할 거야. 건배에 인사랑이 너무 잘 입는 않았다. 랜덤 Quite Live! 무료로 성공! 랜덤 Another! 랜덤 Two Fan! 짚어 배우! 치즈니스 놀라운 de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점점 점점 화이팅!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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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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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 얼굴. 오케이. 자. 스스로 예예, 전병철, 그리고 마지막 오드비전으로 뽑은 되었습니다. 자, 통화. 자, 통화. 자, 통화. 자, 통화.